매일 아침 책 읽기로 하루를 시작하는 행복 습관, 미라클 독서입니다. 오늘 함께 읽어볼 책은 지금 이 순간, 여기 내 안, 평온함이 나를 채울 때까지 마음을 봅니다. 진세의 지음, 시소에서 펴낸 책입니다. 진세의, 아들만 셋인 대한민국 아줌마입니다. 직업은 약사이지만 물질을 다루는 이과적인 마인드보다는 눈에 보이지 않는 마음에 관한 탐구에 더 관심이 많은 여자입니다. 나는 누구일까? 나는 왜 지금 이 모습으로 여기 있는 걸까? 이렇게 살다 죽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을까? 늘 이런 의문들을 품고 살다가 어느 날 실제로 죽음과 맞닿는 경험을 한 이후 내가 언제든지 이 다음 순간에 죽을 수도 있다는 걸 머리가 아닌 몸으로 직접 깨닫게 됩니다. 그 일을 계기로 이젠 이 숙제를 더 이상 미룰 수 없다는 생각에 나는 누구이고 내가 인식하는 이 현실의 실체는 무엇인지 매일 새벽에 일어나서 관찰일기를 쓰고 명상을 하며 바라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나를 알아가는 여행을 하면서 느낀 점들을 기록하기 시작했고 이 이야기들이 나와 비슷한 고민을 안고 사는 지극히 평범한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고 공감이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으로 이 책을 펴냅니다. 프롤로그 살다 보면 기존에 내가 살던 방식대로는 더 이상 살 수 없겠구나 이대로 이렇게 계속 살 수는 없는 거구나 느끼게 되는 순간들이 옵니다. 늘 하던 대로 살아내던 일상의 관성에 더 이상 삶을 맡길 수 없는 그런 순간 말입니다. 그 순간이 외부의 어떤 강한 물리적인 충격으로 오든 내부의 끊임없는 목소리로 다가오든 우리는 삶을 살면서 그러한 순간을 한 번쯤은 꼭 마주하게 됩니다. 내가 발을 딛고 있던 현실이라는 게 단단한 실체가 아님을 깨닫게 되고 삶이 송두리째 휘청거리는 걸 느끼는 순간 나는 누구일까 나는 왜 그 수많은 사람 가운데 이 모습의 나인 걸까 나는 지금 여기서 도대체 무얼 하는 걸까 이렇게 살다 죽는 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 하며 내 안에 묻어두었던 질문들이 여기저기서 본물 터지듯 솟아오릅니다. 이 책은 이러한 본질적인 질문을 마주하며 하루하루 내 나름대로 답을 찾아가는 여정의 기록입니다. 어느 날 아이 셋을 차에 태우고 가다가 차가 그 자리에서 폐차될 정도의 큰 사고를 겪은 후 죽음이 먼 곳에 딴 나라 이야기가 아닌 바로 내 옆에서 가까이 동행하고 있음을 온몸으로 경험하고는 정신이 번쩍 들었습니다. 분명 나에게도 죽음의 순간이 올 거라는 사실을 머리로는 알고 있었지만 늘 지금이 아닌 언젠가는 일하고 미래일로만 밀쳐내고 있었습니다. 분명 지금 나의 일이 아니라 믿었습니다. 매일 나에게 주어지는 하루하루는 너무나 당연한 것이었고 지금 이 순간에 나는 마치 영원할 것 같은 착각 속에서 살고 있었는데 그것이 산산조각 깨어지는 경험을 하고 나니 그동안 내 안에 묻어두었던 질문들이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내가 지금 맡고 있는 나라는 캐릭터는 도대체 어디서 어떻게 온 것일까 이게 진짜 내 모습의 다인 걸까 이렇게 내가 맡은 이 역할을 꼭두가시처럼 연기하다가 죽는 게 삶의 전부인 것일까 이 몸도 내가 아니고 내 이름도 내가 아니고 내 직업이나 역할도 내가 아닌 것은 분명 알겠는데 그렇다면 진짜 나는 누구일까 이 질문들을 모른 척 내게 주어진 배역을 태연이 연기하며 하루하루 보낼 수도 있지만 내가 보고 느끼는 모든 것이 진실이 아니라 내 생각이 지어내는 이야기에 불과하다는 것을 깨닫고 나니 현실이라는 장막 너머의 세계가 너무나 궁금해졌습니다. 내 안에 질문들을 해결하지 않고서는 삶에서 그 어떤 대단한 일을 이루고 얻는다고 하더라도 결국은 한순간에 사라지는 꿈에 불과하고 가짜를 진짜처럼 연기하는 듯 너무나 뻔해 아무런 의미가 없게 느껴졌습니다. 언제든 지금 이 호흡이 나의 마지막 호흡이 될 수 있음을 알기에 그동안 덮어두었던 숙제를 더 이상 미루지 않고 전실한 심정으로 나는 누구인지 내가 인식하는 이 현실의 실체는 무엇인지 치열하게 들여다보기 시작했습니다. 새벽에 일어나 내 안을 바라보며 관찰일기를 쓰고 명상을 하고 일상의 순간순간에서 알아차림과 깨어있음으로 나를 바라보고 나의 현실을 바라봤습니다. 그렇게 순간순간을 알아차리고 바라보는 연습을 할수록 삶의 대부분을 잠든 채로 무의식의 프로그램대로 살고 있음이 분명해졌습니다. 고정되어 있고 단단한 실제라고 여겨지는 현실세계가 실은 우리의 생각으로 이루어진 에너지 파동에 불과하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우리는 이미 이루어져 있는 이 세상에 내가 태어났다가 죽고 내가 죽은 이후에도 나를 제외한 세상이 이대로 존재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내가 존재함과 동시에 세상이 펼쳐지고 내가 죽는 순간 세상도 소멸하게 됩니다. 이 세상과 나는 따로 분리되어 있다는 이원론의 사고방식에서 자란 우리는 모든 것이 나에게서 나오고 나와 하나라는 사실을 잘 이해하지 못합니다. 내가 죽어도 변함없이 세상은 돌아가고 내 가족과 타인들이 나 없는 현실에서 그대로 살아갈 거라고 그게 너무나 당연해서 의심하는 것조차 우스운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내가 보고 느끼는 이 세상은 나와 분리되어 바로 떨어진 그 무엇이 아니라 오직 내가 존재할 때 내 의식 안에서 상영되는 나만의 영화입니다. 내가 보지 않고 인식하지 않으면 이 세상도 우주도 존재할 수 없습니다. 내가 지금 숨쉬고 존재하기에 지금 이대로의 세상이 존재할 수 있는 것입니다. 나는 나의 우주를 존재하게 하는 절대적인 관찰자이고 이 세상은 온전히 나에 의해서 나를 위해 존재합니다. 이 사실들을 깨닫지 못하고 사람들은 보통 자신을 내가 어찌해 볼 수 없는 이미 고정된 거대한 세상의 무력한 희생자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삶의 모든 일들이 내 의지와 상관없이 일어나고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그 일어난 일들에 대해 이미 조건 주어진 대로 수동적으로 반응하는 것뿐이라고 여깁니다. 하지만 조금만 깨어서 찬찬히 바라보면 내 삶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은 나에게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나를 통해서 일어나는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알아차리지 못하는 이유는 대부분의 시간을 잠든 채로 수동적으로 반응하고 행동하기 때문입니다. 어디로 가는지 왜 가는지 이 길의 끝에는 무엇이 있는지 미처 의문을 가질 사이도 없이 끊임없이 달려야 하는 삶의 트레드빌 위에서 내려오는 길은 밖으로만 향해 있는 나의 눈을 내 안으로 돌릴 수 있는 공간과 시간을 갖는 것입니다. 당장 눈앞의 일상을 쫓느라 이런 본질적인 질문들을 안고서도 자신을 찾아 떠나는 여행을 계속 미루고만 있는 당신에게 이 글이 조금이나마 자신을 들여다보고 진정한 나를 만날 수 있는 기회와 용기를 줄 수 있기를 소망해 봅니다. 5. 행복은 바깥이 아니라 내 안에 있습니다. 어떤 것을 소유했을 때 느끼는 만족감과 행복감은 결코 그 숫자에 비례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삶은 절묘하게 공평합니다. 봄이 왔나보다 라는 말이 무색하게 곳곳에서 이미 봄이 깊숙이 들어와 있음을 느낍니다. 겨울에서 봄으로 넘어가는 길목에서는 따뜻한 봄바람 한 줄기가 감동이고 필듯 말듯 봉오리를 단단히 여물고 있는 꽃망울의 그 새초롬함이 예뻐 죽겠고 어쩌다 홀로 먼저 핀 꽃 한 송이라도 발견하면 보물을 발견한 듯 그리 기쁘더니 봄이 깊어져 여기저기 몽오리를 활짝 열고 화사하게 핀 꽃들의 무리 앞에서는 앞서 먼저 핀 꽃 한 송의 꽃을 발견했을 때의 감동과 그리 큰 차이가 나지 않습니다. 숫자상으로 보자면 곱하기 100을 해도 모자랄 판인데 말이죠. 그래서 삶은 참 절묘하게 공평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어떤 것을 소유했을 때 느끼는 만족감과 행복감은 결코 그 숫자에 비례하지 않습니다. 배고픈 이에게 뷔페 시탕이 통째로 다 주어진다고 해서 똑같이 다른 배고픈 이가 먹는 소박한 밥상 하나 그 이상의 행복과 만족감을 느끼기는 힘들고 수백만 명의 사람과 관심을 받는 스타가 느끼는 행복의 크기와 사랑하는 단 한 사람의 미소를 바라보는 나의 행복의 크기는 나의 행복의 크기는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오히려 지금 필요한 것 이상으로 너무 과하게 주어졌을 때 우리는 행복과 만족을 느끼는 감각의 예민함이 둔해져 조그마한 것에 감사하고 기뻐하는 능력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내게 없는 많은 것을 바라기보다는 지금 내가 가진 이 하나의 감사하는 마음을 내어봅니다. 더 높은 곳을 쳐다보며 부러워하기보다는 지금 나의 높이에서 볼 수 있는 세상의 아름다움을 바라봅니다. 행복해지는 데는 그리 많은 것이 필요 없음을 느낍니다. 지금 내 앞에 소중한 단 한 사람 배고플 때 먹는 소박한 밥 한 끼 내 손에 착 감기는 볼펜 한 자루 내 영혼을 행복하게 해주는 책 한 권 지친 나의 몸을 보들보들 안아주는 포근한 이불 한 채 이거면 백만장자가 느끼는 행복의 크기와 별 차이가 없습니다. 세상을 이리도 기가 막히게 멋들어지게 만드신 신의 센스에 감탄합니다. 보이는 것 너머에 완벽한 조화와 균형이 있고 혼란과 무질서 속에 완전 무결한 아름다움이 숨겨져 있습니다. 이 세상이 여기저기 일그러지고 조강난 것처럼 보인다면 그것은 내 생각이 지어낸 이야기일 뿐입니다. 이 세상은 지금 이 순간은 이대로 더하고 뺄 것 하나 없이 완벽하고 온전하고 아름답습니다. 이 세상은 내가 집어넣은 꼭 그대로 나오는 자판기입니다. 내가 세상에 불편과 원망을 집어넣으면 세상은 불편과 원망을 일으킬 만한 일들을 나에게 보내주며 타인에게 미움과 배척을 집어넣으면 타인도 나에게 똑같이 미움과 배척을 보여줍니다. 나는 세상에 불편과 미움을 집어넣으면서 나에게 사랑과 축복이 쏟아지기를 기다리는 건 어리석은 짓입니다. 이 우주는 무섭도록 정확해서 내가 집어넣은 에너지 그대로 나에게 돌려줍니다. 이 원리를 알면서도 나는 시시댓대로 그 사실을 잊어버립니다. 하나를 주면서 둘 셋이 나에게 돌아오기를 기대하고 가만히 앉아만 있어도 사랑과 축복이 쏟아지기를 바라며 철없는 어린아이처럼 아무 행동도 하지 않으면서 모든 것이 해결되기를 원합니다. 사랑받기를 원하면 내가 먼저 사랑을 주면 됩니다. 인정받기를 원하면 내가 먼저 타인을 인정하고 존중하면 됩니다. 나에게 축복과 기적이 일어나기를 바라면 내가 먼저 세상을 축복하고 이미 존재하는 기적에 감사의 마음을 내면 됩니다. 이렇게 쉽고도 간단한 원리를 두고 왜 그리도 그 사실을 망각하고 돌아 돌아가는 걸까요? 내가 먼저 세상을 향해 웃습니다. 내가 먼저 사람들에게 손을 내밉니다. 내가 먼저 나의 사랑과 축복을 보냅니다. 그러면 세상이 나를 보고 환하게 웃어주며 내 주위에 사랑과 기쁨이 가득 차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이 세상은 정확하게 내 안을 투영해내는 거울입니다. 하루를 정리하는 깊은 밤 잠잠하고 고요합니다. 새벽부터 기나긴 여행을 하고 집으로 돌아와 쉬는 기분입니다. 삶의 마지막 순간도 이런 기분일까 생각해 봅니다. 몸의 오감으로 느껴지는 세상에 황홀해 하다가 때로는 그 때문에 생기는 욕심과 집착에 끌려다니며 힘들어도 했다가 쉼 없이 흐르는 시간의 강물 속에서 미처 건져 올리지 못하고 흘려보낸 것들에 안타까워하기도 하고 결국 이러나 저러나 모든 것을 내려놓고 가야하며 홀가분해지고 고요한 텅빈 내가 느껴집니다. 나이가 들면 들수록 많은 것으로부터 자유로워짐을 느낍니다. 특히 타인의 시선으로부터 매우 자유로워집니다. 아들 셋을 둔 아줌마인 나는 타인에게 예뻐 보이고 싶은 나이도 아니며 타인이 날 어떻게 생각할까 신경쓰며 살 만큼 그리 한가하지도 않습니다. 하이힐은 안 신은 지 이미 백만 년은 된 듯하고 화장 안 한 민 얼굴로 부스스 돌아다녀도 전혀 불편하지 않습니다. 죽음은 딴색의 이야기 같고 늙는다는 것도 그저 엄마 아빠들의 일로만 여겨졌던 어린 날에는 하루하루가 써도 써도 끝이 보일 것 같지 않은 영원히 주어지는 백지수표처럼 느껴졌지만 지금은 매일이 나에게 주어진 마지막 날인 듯 너무나도 소중합니다. 나의 이 삶도 끝이 있다는 걸 알 만큼 나이도 먹었거니와 또한 그 끝이라는 게 나의 다음 호흡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을 이미 알기 때문입니다. 내가 누구인지 깨닫지 못하고 내가 왜 사는지 이유를 알지 못한 채 어느 순간 삶의 끝을 마주하게 될지도 모른다는 조급한 마음에 마감시간을 앞두고 숙제를 몰아서 하는 학생처럼 하루하루 나 자신에게 집중하기에도 시간이 턱없이 모자랍니다. 나 아닌 그 누구도 대신해줄 수 없는 삶의 과제 앞에서 어리광이나 은석 따위는 통하지 않고 온전히 스스로의 힘으로 뚫고 지나가야 한다는 사실에 가끔은 막막해지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렇게 오롯이나 자신과 마주하다 보니 모든 것은 내가 내 생각으로 만들어낸 환상임을 깨닫습니다. 나를 한계짓고 규정짓던 모든 것은 이미 정해져 있던 어떤 것이 아니라 내가 임의대로 그어놓은 금에 불과한 것입니다. 그 금들은 내가 한 발 더 내디뎌 쓱쓱 지우면 가볍게 사라질 모래 위의 허상입니다. 그렇게 금들을 하나씩 지워나가다 보니 내 자신이 자유로워지고 확장되는 걸 느낍니다. 그렇게 확장된 나의 세상은 삶에서 일어나는 그 어떠한 일도 포용하고 받아들일 수 있을 만큼 넉넉해지고 여유로워질 것입니다. 오늘의 나보다 내일의 나가 더 기대되는 이유입니다. 나이를 먹는다는 건 자의로든 타의로든 집착과 욕망을 내려놓게 만드는 신이 주신 엄청난 축복입니다. 오늘은 정말 좋은 날입니다. 그냥 좋습니다. 이유를 찾기 전에 먼저 기분이 좋아지는 것을 선택합니다. 지금 이 순간 나는 무조건 행복합니다. 행복도 나의 선택입니다. 상대방이 상대방이 상황이 이 세상이 나를 기쁘게 해주기를 바라고 기다린다면 그것처럼 바보 같은 짓도 없습니다. 나에게 주어진 이 삶도 내 것이고 삶을 살아내는 것도 나 자신인데 감나무 밑에서 감떠러지기를 기다리는 여우처럼 무언가가 내게 일어나기를 바라고만 있다면 내가 내 삶의 주인일 수가 없습니다. 바라지 말고 기다리지 말고 내가 선택하고 행동하면 됩니다. 지금 이 순간에 행복해지기를 선택하고 내가 원하는 일들을 하면 됩니다. 상대방이 나를 욕하든 말든 그건 그 사람 일이고 나는 그 순간에 평화와 사랑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상황이 아무리 힘들고 불편해 보일지라도 그 상황에 대한 판단과 분별을 일으키지 않고 그 순간 내가 할 수 있는 일만 해내면 됩니다. 내가 행복해지기로 결정했을 때 그 어떠한 상황이나 타인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내가 내 삶의 주인이 되기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모든 것을 남의 탓으로 돌려버리는 어린아이에서 벗어나서 삶의 모든 것을 온전히 책임지고 받아들이며 내가 이 모든 것을 창조했음을 인정하게 되면 삶의 모든 힘이 나에게 있음을 알게 됩니다. 기다리지 않고 미루지 않고 이유 되지 않고 변명이나 핑계 따위 하지 않고 그냥 무조건 이 순간 기쁨을 선택합니다. 행복해지는 것도 결단이고 습관이라 연습이 필요합니다. 보슬보슬 사르르 달콤한 디저트 위에 설탕을 뿌리듯 그렇게 비가 감질나게 내리네요. 촉촉한 비의 기운을 한가득 품은 숲의 진한 향기는 정말 감동입니다. 내가 뭘 해준 것도 없는데 자연은 이리도 매번 나를 감동시키고 행복하게 해줍니다. 대가를 바라지도 않고 무엇을 해준다는 생색도 없이 늘 그 자리에서 변함없는 표정으로 자기가 줄 수 있는 최대한의 사랑을 우리에게 내어주는 자연은 언제나 내게 큰 울림을 줍니다. 사람은 감동을 먹고 살아야 진정한 행복을 느낄 수 있습니다. 아무리 돈이 많아 값비싸고 번쩍이는 것으로 삶을 가득 채운다 해도 감동이 없는 삶은 공허와 무의미로 곳곳이 붕괴될 것이고 아무리 지식이 많아 세상에 많은 이야기들로 머릿속을 꽉꽉 채운다 해도 그 안에 사랑이 없으면 버스럭거리는 향기 없는 조화로만 가득한 정원이 될 것입니다. 나를 감동시키고 타인을 감동시키는 삶을 살기를 소원합니다. 타인을 감동시키기 위해서는 먼저 나 자신을 감동시켜야 합니다. 내가 갖는 생각과 행위의 가장 첫 번째 관찰자는 다름 아닌 바로 나이기 때문입니다. 내가 어떤 생각을 품었을 때 가장 먼저 그 생각을 알아차리는 것도 나이고 내가 어떤 행동을 했을 때 그 행동의 내가 어떤 사람이 되고자 할 때 가장 먼저 나를 설득할 수 있어야 하고 내가 어떤 행위를 할 때 그 행위 이면에 숨은 의도와 진정성을 나에게 먼저 인정받아야 합니다. 내가 성공하고 싶으면 내가 성공할 만한 자질을 키우고 있음을 나 자신에게 먼저 확신시켜 설득해 하고 사랑이 많고 타인을 감동시키는 사람이 되고 싶으면 제일 먼저 나 자신을 사랑하고 감동시킬 수 있어야 합니다. 내가 밖으로 내보내는 모든 생각, 감정, 행동은 가장 먼저 나를 거쳐서 밖으로 나가 다시 나에게로 돌아오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의 모든 것은 정확히 내 마음의 반영이라 내가 나에 대해 갖는 생각과 감정은 고스란히 이 세상에서 내가 만나는 타인에 투영되어 나에게 비추어집니다. 나 자신을 속이고 내가 원하는 그것이 될 수는 없습니다. 우주는 나의 숨은 의도까지 정확히 알아채서 그대로 나에게 보여줍니다. 이 세상은 무서울이 많지 정확하고 투명한 나를 비추는 거울입니다. 오랜만에 집안 대청소를 합니다. 더 이상 안 읽을 것 같은 책들은 전부 드러내고 내가 꼭 소장하고 싶은 책들로만 책장을 채웁니다. 여기저기 꼭꼭 숨겨둔 잡다한 잡동산이들도 눈 찔끔 감고 다 버렸습니다. 이 비우는 즐거움이라니 아니, 비우는 게 아니라 나에게 꼭 필요한 중요한 것들로만 명품 진열하듯 하나하나 우아하고 고급스럽게 내 삶을 채우는 기분입니다. 내 주변이 정리되면 정리될수록 나의 생각과 감정도 정리가 되어가는 걸 느낍니다. 나의 에너지를 빼앗는 산만한 일들도 자연스레 정리되고 정말 내게 중요한 게 무엇인지 확실해지면서 행동도 훨씬 더 간결하고 단호해집니다. 한마디로 걸리적거리는 게 없습니다. 이것은 이래서 어렵고 저것은 저래서 힘들고 이런 변명들의 에너지를 빼앗기지 않고 그저 할 뿐입니다. 이 간결함의 편안함과 여유로움 고요한 정갈함이 참으로 좋습니다. 이것저것 많이 가진 이들이 하나 부럽지 않고 이런저런 인맥을 자랑하는 이들이 그다지 멋져 보이지 않습니다. 지금 내가 가진 이것 하나가 나에게는 더 값어치 있고 눈앞에 소중한 내 한 사람이 다른 이들의 번쩍이는 백명, 천명보다 훨씬 더 귀하고 반짝입니다. 비우기를 하면서 이미 나는 너무나도 많은 것을 가지고 있었음을 확인합니다. 그리고 그 넘쳐나는 홍수 속에서 오히려 소중함이라는 감정을 느낄 기회를 빼앗겼음도 깨달았습니다. 음식으로 넘쳐나는 뷔페에서 내 접시 안에 음식의 소중함과 맛을 온전히 못 느끼고 이것저것 다른 음식을 기웃거리듯이 이렇게 이거 아니라도 저것이 있다는 풍요는 오히려 그 순간에 그것을 온전히 바라보고 느낄 기회를 빼앗습니다. 나에게 꼭 필요한 것들로만 내 일상을 채우고 살아갈 수 있는 삶을 소망합니다. 군더더기 하나 없고 내 안을 어지럽히는 불필요한 쭉정이들이 없다면 흙탕물 하나 없는 맑고 고요한 샘물을 들여다보듯 그렇게 내 자신을 투명하게 잘 들여다볼 수 있을 텐데요. 진정한 기쁨은 정말로 아주 단순한 데 있음을 알게 됩니다. 지금 이 순간에 내가 가진 모든 것들에 감사합니다. 겨울밤에 시린 공기가 내 코를 타고 안으로 들어와 목에서 온몸으로 퍼져나가는 그 느낌이 참 좋습니다. 온몸으로 공기를 힘껏 들이마시고 한참을 내 안에 가두어 두었다가 다시 조용히 내보냅니다. 아무리 좋다 하더라도 내 안으로 들어온 모든 것은 반드시 밖으로 내보내게 되어 있는 게 우주의 이치임을 깨닫습니다. 호흡을 통해서 비우고 내려놓음에 대하여 생각해 봅니다. 모든 것은 에너지라서 한 곳에 가두어 둘 수가 없습니다. 돈도 에너지요. 사람들의 칭찬과 인정도 에너지요. 나 자신을 포함한 이 세상 자체가 에너지입니다. 돈이 돌지 않고 한 곳에 정체되어 있으면 반드시 우주는 그 돈을 내보내 세상으로 흐르게 만들고 사람들의 인정과 사랑도 그 순간에만 온전히 느끼고 다음 순간에 내려놓지 않고 집착하면 우주는 번뇌와 고통으로 그 에너지를 상쇄시킵니다. 결국은 플러스 마이너스 제로입니다. 내가 비워내고 내려놓지 않으면 우주는 어떻게든 그 여분의 에너지만큼의 반대 에너지를 가해서 평형을 유지합니다. 우주는 오직 에너지의 균형만을 맞추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 선조들은 그리도 중용을 강조하셨나 봅니다. 삶을 사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 생각해 봅니다. 결국은 내 안의 평온과 고요임을 지금 이 순간에 오롯이 나의 존재를 느끼고 기뻐하는 것임을 그리고 다음 순간에는 모든 것을 내려놓고 텅 빈 상태가 되는 것임을 확인하게 되네요. 매 순간 호흡을 통해 비우고 내려놓는 삶의 진리를 배웁니다. 이 삶 이대로가 진리임을 알 수 있습니다. 사람 마음이라는 게 참 간사하고 어리석은지라 나에게 많다고 착각을 하면 방탕해지고 게을러지고 무례해집니다. 하지만 지금 내 손안에 이것이 내가 가진 유일한 것이라면 우린 어떻게 해서든 그 안에서 최고의 가치를 이끌어낼 것입니다. 내 앞에 이 음식이 내가 먹을 수 있는 마지막 음식이라면 그 맛을 온몸의 세포로 의미할 것이고 오늘 하루가 나에게 주어진 마지막 하루라면 1분 1초도 허투루 버리지 않고 매 순간을 온전히 깨어서 느낄 것이고 이 만남이 내 앞에 이 사람과 지낼 수 있는 마지막 시간이라면 나는 그 사람에게 나의 온 정성을 다할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주어진 삶의 모든 것이 너무나 당연해 그 본 모습을 제대로 운미하고 느끼지 못하고 대충 개걸스럽게 모든 순간들을 지나쳐버립니다. 나도 언젠가는 죽을 거라는 걸 알면서도 그 언젠가가 나에게는 영원히 오지 않을 것처럼 착각하는 나의 이 마음은 도대체 무슨 배짱일까요? 내가 누리는 이 모든 것들이 당연하다는 이 거만함은 도대체 어디서 나오는 걸까요? 지금 이 순간은 나에게 주어진 유일한 순간입니다. 지금 내 앞에 풍경은 다시는 보지 못할 내 인생의 단 하나의 장면입니다. 지금 내 앞에 사람은 이 순간에 나를 위해 보내진 최고의 사람입니다. 삶의 매 순간의 모든 것은 나의 처음이자 마지막입니다. 오늘 하루가 내 마지막 날인 것처럼 지금 내 앞에 사람이 내게 보내진 마지막 사람인 것처럼 내 삶의 모든 순간을 온전히 깨어서 온 마음을 다합니다. 오늘 미라클 독서는 여기까지 읽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감사합니다.